경남도가 다음 달 15일까지 도내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방역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합니다. 경남도는 이에 따라 전세버스 업체 140곳, 버스 2,800여대를 대상으로 방역관리 실태와 안전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탑승객 명단관리 현황과 차량 내 손소독제 비치 여부, 차량 소독 현황, 마스크 의무 착용 여부 등입니다. 경남도는 전세버스가 많이 몰리는 주요 관광지와 출발지를 대상으로 시군 경찰 등과 노상 합동 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